오늘 무슨 촬영 중이신가요? 아 네 저는 지금 CF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 컨셉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다섯 글자요? 네. 왜 하필 다섯 글자요?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도대체 뭐예요? 다섯 글자요? 황제의 귀환. 왕소의 귀환. 오오오. 왕라왕라 오 예스. 왕제의 귀환. 아 귀환한 부치면 다 돼. 싸우면 누가 이긴다? 백희성 봉상필. 백희성 봉상필? 아 그래도 봉상필이 이기죠. 봉상필 공길. 봉상필이 이기죠. 봉상필 일지매. 일지매가 이기죠. 일지매 왕소. 왕소가 이기죠. 왕소 이준기. 이준기가 이기죠. 그 모든 걸 내가 다 창조해냈으니까.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드는 부위는 눈. 눈. 눈 한번 보여주세요. 잘 봐주세요. 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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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